SG 증건발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싼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흡한 시장 감시 장치와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대응 조치가 미흡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 폭락 사태 직전 막대한 이익을 실현한 김익래 다우키룸크룹 회장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사태를 사실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 감시 장치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시장 감시 장치에는 조회 공시라는 게 있는데요. 조회 공시란 주가가 급변할 때 거래소가 미공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성 홀딩스 등 8개 종목은 최근 3년간 최고 13% 넘게 오를 정도로 변동폭이 컸는데요. 하지만 거래소는 이들 종목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에서도 한가 사태 전까지 특이점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런 이상급 등에 대해서 계속 경고 목소리를 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스주가 폭등하자 하나증권과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SK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삼천리 주가가 오버슈팅했다고 판단했고, 하나증권은 테마적 성격이 강하다고 경고했습니다. SK증권은 서울가스 주가 급등 근거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기에다 주가 폭락 직전 금융당국이 이미 주가 조작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늑장 대응으로 결국 주가 폭락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소한 2주 이상이 소요됐는데 그동안에 금융위가 좀 늑장 대응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이 이번 주가 폭락 사태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폭락 직전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6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둬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이번 사태의 설계자로 지목된 라모 대표는 이렇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한 김 회장이 주가 폭락 사태의 책임이라고 말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익 본 사람은 김 회장이라는 이런 라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키움증권 측은 우연이라며 일축했는데요. 내일 명예훼손으로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 합동수사팀은 김 회장 등 해장 종목 대주주 연관성까지 전방위적으로 주사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10 259 where 프린짱은 from에 3권씩 이준죠? 네, 그대로 가져요. 이렇게 해서 찍은 Hari장 맞춰서